지역아동과 청소년의 성교육을 담당할 대전서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이번에 개소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007년 대전은행동에 개소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이후 두 번째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됐습니다. 센터 내에는 각 주제에 따라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체험관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